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15건,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경북에서는 교비 횡령 4건, 대구에서는 교비 횡령과 대가성 수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